영동 지역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상수도 취소원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겨울 가뭄에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현재까지 도해지역 누적 강수량은 4.2mm에 불과해 전천치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치수량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달방댐에서 돈을 주고 구입해 물가 부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달방댐 용수를 1일 약 3천톤 정도 현재 구입하고 있으며 겨울 가뭄이 계속되면 달방댐 용수 공급량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평년보다 비가 적게 오면서 습도가 낮아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건조주의별가 계속 발효돼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건조한 날씨로 도로변 주변에 담뱃불로 인하여도 산불이 날 수 있는 관계로 밤 17시까지 산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상순까지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고 기온도 낮을 것으로 예보돼 산불 위험과 함께 상수원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중기입니다. 아멘